오늘은 청취자 박혜미님께서 뉴스를 들으니까 독일이 발행한 국채 금리가 요즘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던데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그 국채를 들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뜻 아니냐. 플러스 이자를 줘도 살까 말까인데 마이너스 이자를 주는 독일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왜 사는 거냐.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.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. 지금 독일 국채 100만 원어치를 100만 천 원어치를 사면 1년 후에 독일 정부가 100만 원 준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마치 야 나 10만 원만 빌려줘 내가 한 달 후에 9만 9천 원으로 갚을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. 그런데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. 물론 마이너스 금리의 폭이 그리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자를 받아도 모자란 판에 왜 오히려 원금만 돌려주거나 원금도 안 주는 국채를 지금 사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건 독일 국채의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인데요. 돈은 넘쳐나는데 시중에 돈 넘쳐나는 거야.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은행이 예금을 거액은 받지 않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은행이 우리 예금 안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돈 어디다 갖다 두겠어요. 주식을 사놓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부동산 사놓으면 그것도 내려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너도 나도 국채밖에 살 게 없는 그런 거고요. 그러다 보니 서로 서로 독일 국채를 사려다 보니까 나는 이자 조금만 줘도 돼요. 나한테 파세요. 나는 이자 좀 더 안 받을게요. 하다 보면 결국은 제로금리라도 사겠습니다. 저는 마이너스 금리라도 사겠습니다. 라는 거죠. 그렇게 불안하면 현금으로 찾아다가 안방에다 숨겨놓으면 되지.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한두 푼일 때는 가능하지만 금융회사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현금으로 찾아서 현금으로 찾기도 어려울 거고요. 그거를 어느 방에다 보관하고 지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. 하지만 또 독일 은행에 예금하면 그래도 예금이자를 약간은 주긴 주거든요. 그런데 왜 마이너스 금리인 독일 국채에 투자하느냐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은 마이너스 0.01% 금리의 채권을 샀다가 누군가가 마이너스 0.02%에도 나 그 채권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 샀던 분은 차익을 먹고 넘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 수요, 투자 수요도 있을 것이고요. 우리도 내일모레 상장 폐지되는 주식이지만 10원 더 받고 팔면 된다는 생각으로 거래할 때 사기도 하잖아요. 똑같은 그런 심리도 있고. 기관 투자가들 중에는 규정상 독일 국채 같은 신용등급이 높은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얼마 이상 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아무리 마이너스 금리라도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주요 국가의 국채 금리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라는 건 사람들이 이제 원금이라도 안전하게 좀 지키자 내지는 앞으로 이자율이 오를 일은 정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어요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